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사 윤석만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올해 2020년 대비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텐데, 본 수업을 듣기 전에 예비강으로서 기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공부했을 때의 자격증이 어떤 사회적인 전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배우락에서는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는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비로 수업을 해드릴게요. 제목이 2021년 대비 전기 또는 전기산업기사 필기 합격전력 설명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과연 취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는가, 자, 일단 가장 어떤 효과만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단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상당히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취업이 잘 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순위를 보면요. 첫 번째, 지게차 운전 기능사, 두 번째, 건축기사, 세 번째, 한식조리 기능사, 네 번째가 전기기사,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 쪽에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지게차라든가, 건축기라든가, 한식조리라든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기기사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다 취득했을 때에, 그때 취업이 딱 고더라도 네 번째 정도로 상당히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염증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취업 걱정이 일단 없어진다는 거지. 무조건 취업은 100%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해야 된 이유는, 우선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취업 현장이 어느 것으로 취업을 하느냐, 한 예가 공사 현장, 우리가 공사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설비, 공장에 공사를 할 때, 그 공사 현장을 우리가 공사 감리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여기서 감리자가 뭐냐면요, 공사 감리자라는 것은, 그 공사 현장에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안전사고가 없는가, 그런 거 안전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혀 나중에 그 건축물을 사용할 때 전혀 이상 없이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공사 단계를 감독하는 그 감독자 역할이 바로 공사 감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내 적성이 공사 현장의 어떤 감독자 역할, 어떤 공사 현장의 어떤 현장 실무 같은 게 맞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사 현장의 공사 감리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갖다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공사 현장보다는 대기업, 즉 공기업으로 진출하고 싶다. 그래서 공기업을 갖다 입사할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공기업, 산호도가 좋은 게 뭐냐면, 한국전력이라든가 수장공사 쪽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수장공사는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갖췄을 때 어떤 혜택이 있거든요.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전력, 한국수량공사 입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필수 조건이야. 그래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난 한국전력에 입사한다? 거의 입사 자체가 불가능할 거야. 왜냐하면 한국전력 입사할 때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가산점 제도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거의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에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아마 서류전형에서 거의 탈락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반드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이 취득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보더라도,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이유는 일단은 취업 자체가 거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사 현장의 감리자. 그래서 우리가 감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초급감리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 채워지면 중급감리, 그 다음에 또 경력 채워지면 고급감리. 그래서 고급 자격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 현장의 감리자 할 때는 또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공기업에 입사한다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가사점이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응시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기사는 4년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시험조건이 주어지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전기기산업기사는 4년제 대학 기준이 아니고 어떤 2년제 대학, 예전말로 전문대학이었죠. 그래서 전기기사는 4년제 정규대학,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그런 자격조건인데, 또 경력에 따라서 어떤 응시조건이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기사에서는 식물경력이 2년 이상 채우면 2년제 졸업하더라도 응시조건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대학조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기기사, 전기기사, 사선학기사에 취직한 다음에 전기관련 식물경력을 1년 이상 채우면 그것도 응시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아니면 아예 전기관련 식물경력 4년 이상을 채우면 그것도 4년제 대학 졸업하는 것과 동등한 응시조건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소정의 식물경력을 채우거나 그러면 기사, 시험불, 응시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전기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2년제 대학 졸업자한테 부여하는 거고, 여기에 가르마는 어떤 실무경력은 경력 1년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전기관련 식물경력 2년 이상을 채우면 산업기사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기사 필기과목은요, 지금처럼 총 5과목이에요, 전기, 자기학, 회로인 및 제공학,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인과 제공학의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래서 총 5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점수가 되는 거고, 실기적으로 가면 전력설비, 수변연설비, 식계수죠, 도면 및 감리, 여기가 출제 범위가 돼서 이것도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필기는 전자기학, 그죠? 전기자기학.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서 빠지는 부분이 아까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이론 및 제공학이 한 과목이었는데 전기산업기사는 회로이론이고 제공학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전기산업기사는 과목선화가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술기는 똑같고요. 그래서 총 5과목에서 역시 평균 60점. 그 다음에 실기는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나 동등이에요. 전력설비, 수변연설비, 식계수죠. 도면 및 감리, 여기가 출제 범위가 돼서 역시 60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는 그 학습방향, 학습방법. 그런데 수험생마다 약간 능력 차이가 있죠. 뭐냐면 전기공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지식이 좀 풍부하거나 그런 수험생들은 이미 기본 지식이 충분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무 경력 위주로 가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전기공학에 대한 지식이 좀 짧으신 분들은 공부 방법이 약간 틀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습방법을 크게 구분해서 비전공자 또는 어떤 수학이 좀 약한 수험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아무래도 수학이 좀 부족하거나 비전공자들은 전공자에 비해서 조금 약간 공부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학의 완전 전공자하고 아니면 수학이 강한 그런 수험생하고 수학이 좀 약한 수험생은요. 좀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공자 및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냐. 제가 제시하는 그 방법은 첫 번째, 먼저 전기기사과목을 먼저 공부하기 이전에 좀 수학적인 부분이 약하니까 전개된 기본용어,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수업에서 전기기본용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수학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기초전공수학이 제가 수업시간에 있을 거야만. 그래서 전기기본용어하고 기초수학 공부를 좀 어느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본론수업 들어가서 필기과목에 공부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총 6과목 또는 5과목 중에서 먼저 회로이름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회로이론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회로이론 과목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은 좀 수학적인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거나 하더라도 이 회로이론 자체의 과목은요. 전개중심과목이야. 그래서 조금 다소 힘들더라도 회로이론은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도 먼저 손대는 게 좋겠다. 회로이론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자나 수학이 좀 짧으신 분들은 다른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 좀 힘들 거예요. 회로이론도 이것도 힘든 과목이지만. 그래서 두 번째 회로이론을 마치면 제가 제안하는 게 설비기준보다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설비기준은 과목 특성상 좀 수학이 좀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로이론 끝난 다음에는 설비기준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전기기기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런데 이 전기기하고 전력공학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나는 전력공학보다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 전력공학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기를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난해하고도 힘든 과목인 전자기학. 이 전자기학이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학은 가장 어려운 과목은 맨 끝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공부 순서를. 그래서 이 다섯 과목이 완성되고 나면 만약에 전기기사를 응시하는 분들은 또 한 과목이 추가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어구학이에요. 그래서 제어구학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게 제 의견이에요. 자, 이래서 기본 과목을 끝낸 다음에 우리 수업 보면 유학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옥별 유학강의. 그래서 그 유학강의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해서 가장 필요적인 내용을 유학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면 좋죠. 그런데 이것도 공부하는 게 만약에 내가 수험기간이 짧아서 유학강의까지 했더니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럼 이 기출문제를 하수없이 못 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충분한 공부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강의 한 다음에 이론강의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풀고 시험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출문제까지 해결하고 가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공자 및 기본 수학실력이 있는 수험생. 그러니까 전기공학 전공자거나 아니면 수학 자체 실력이 월등히 좋은 그런 수험생들은요.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야. 따라서 이론 수험생들은 굳이 기초이용어라든가 어떤 전기수학부터 할 필요 없이 그 내용은 이미 돼 있으니까 바로 본론 수업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회로이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회로이론은 중심과목이니까 회로이론은 반드시 해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어려움, 쉬움과목 상관없이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이런 순서로 공부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전공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목부터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이런 순서로 공부해도 무난하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설비기준.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수험생들 아예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공부할 그 과목의 우선순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전공자들은 회로이론 끝난 다음에 설비기준보다 먼저 하는 게 좋고 왜?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함께 되면 참 힘들어지거든요. 흥미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비해서 전공자들은 회로이론, 전자기학, 기기, 전력공학, 설비기준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전기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한 과목 더 추가해서 재고학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유학강이 필요 없어요. 전공자들은 본론강이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세 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가면 시험장에서 거의 합격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공자하고 비전공자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우락,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그 수업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짤리냐면 자, 일단은 예비과정으로 해서 전기기본용어 아까 내가 비전공자에 대해서 이런 수업이 있다고 했죠. 전기기본용어, 그 다음에 기초수학,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 이런 예비과정부터 먼저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공자들이나 수학이 좀 월등히 실력이 좋은 분들은 이런 예비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정규과정에서 기본과목,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설비기준 이거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예비과정까지 수업을 하는 게 좋고 전공자들은 여기서 출가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해 끝나고 나면 이제 과목별 유학강의 이건 필요한 사람만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과정으로 가야죠 그렇죠? 실전과정에서 과목별 최근 7개년 기출문제 풀고 시험장 가면은 거의 합격권이 들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1차 필기 합격을 위해서 필승 전략이 뭐냐 자, 제가 지금 소개했던 다섯 과목 있잖아요 다섯 과목 중에서 난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과목 하면은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심의 과목인데 자, 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목표를 전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이나 전기기기는 우리의 합격 커트라인 60점 정도만 취득하면은 이건 성공한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는 우리가 목표 점수를, 최하 목표 점수를 60점 정도로 목표를 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얘는 가장 좀 무난한 과목이니까 목표 점수로 다 75점 정도 이상으로 그 다음에 전력공학은 이거는 전자기학이나 회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래도 점수 맞기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전력공학은 한 70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제가 이렇게 목표 점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잡아라 그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올해 2022년 대비 전기기사 필기로 했다가 문화를 합격하기 위한 어떤 합격 설명회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전기기사나 전기산학기사 공부할 때 참고해서 공부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내용은 하루 종일 turn